지금 너무 가깝네요. 좋아요. 좋아요. 어디를 던겨요?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우리가 이제 키스하고 싶으니까 그냥 톡 하는 거예요. 오늘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고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과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과거요? 위에 한번 올라타보실게요. 어떻게... 이렇게 올라타는 게 맞는 거야? 이렇게 올라타는 게 맞는 거야? 좀 더 밑으로 갈게요. 내가 다리를 이렇게...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는 게 맞추럽지 않을까요? 이게 낫겠다. 그게 낫겠다. 네, 네. 좋아요. 자, 레디. 지금 너무 가깝네요. 좋아요, 좋아요. 안 돼! 키스인데요? 혹시 제일 기대되거나 어려울 것 같은 씬 있으신가요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기 단지에 넣을 수 없어. 저는 아무래도... 키스 씬... 동의합니다. 저희 꼬맹이들이라서 첫 키스 씬이에요. 두 분 다 첫 키스 씬이에요? 한 번 가게 볼까요? 일어났으면 돼요? 여보세요? 아, 우리가 진짜로. 우리가... 어딜 당겨요? 이런 거 처음 해봐. 그러니까 몇 살? 잠깐만요. 우리가 이제 키스하고 싶으니까 그냥 쪽 하는 거예요. 근데... 컷! 컷! 너무 짧은 거... 좋은데요? 좋은데? 좋은데? 오케이 해! 어, 맛있나요? 약간 누가 봐도 뽀뽀한 사람 같은데? 컷! 오케이 할게요. 베스트다, 베스트. 네. 키스 씬 맞췄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그럼 구매될까요? 네, 그럼. 네, 그럼. 네, 그럼. 네, 그럼. 네, 그럼. 안 해요.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아니요. 아기 이영이에요. 아기 이영이에요? 아기 이영이에요. 근데 웃는 게 너무.. 이영이의.. 조용이의 배우는 조용이의 밤딩빛 조용이의 밤딩빛 마지막 승리다 마지막 승리다 시작 너 아니야? 이제 괜찮아졌어? 미안해 아니 넌 좀 미안하지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해하지마 알겠어? 우리야 근데 너 이제 가봐야되는거 아니야? 싫어 나 복원해 자고 갈거야 그냥 잠 먼저 자? 겹쳐 머리 성공 성공 어떻게 하실래? 긴장 뭔가 겹쳐져야겠다 보레초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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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어쨌든 올라탄다 이게 가장 포인트 아 다 먹었어 응 그냥 haven't 그냥 잠만 자 그냥 가 따라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